소금에 간은 지효야 세찬이가 하자 내가 할게 지효가 하게 놔둬 지효야 너 뭐하는 거냐 지금 이거? 근데 왜 얘 하는데 다 놔두라는 거야? 너무 맛있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무기는 얘도 놔둬 오늘은 은혜 갚은 지간의 레이스로 설날을 맞아 지석진 씨가 없는 동안 지간회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진짜 고마운 분이군요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가능한 홍진호 씨 조나단 씨는 직접 찾아가서 설 음식과 선물을 대접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설 음식을 대접하라고요? 네 완수 씨 뭐예요? 그 리스트에는요 각종 전, 갈비찜, 잡채, 손만두, 떡국, 약밥이 적혀 있고요 아 약밥은 하기 어려울걸 원하는 번호를 골라 나온 음식을 재료 구매부터 무리까지 진행을 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형 하나 선택해요? 네 첫 번째로 홍진호 씨에게 대접할 설 음식을 선택 야 씨 이거 어떻게 하냐 떡국 아 되게 쉽네 형 이건 너무 쉽네 국밥 맛있겠다 국밥 맛있겠다 국밥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야 아니 이거 빛깔이 지금 막 하셨죠? 1인분 하나만 야 이거 먹고 싶었던 거 이거 얼마 안 됐죠 사장님 맛있어 형 형 이 정도 물어봤으면 먹어야 돼요 그래 떡국이니까 떡이 또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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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한테 이러면서 미션을 하는 거지 그래 미션 하나 하자 사장님한테 첫 번째 진호 지금 떡국 끓여줘요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그리고 하나 확보하는 거지 이거 저기 떡볶이를 조금만 먹으면 어 좋아요 좋죠 그냥 먹어야지 좋죠 좋죠 그럼 이거 하나씩 먹죠 일단 어묵을 그러면 하나 먹어도 돼요 이거? 여섯 분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 한 번 딱 한 번 야 근데 너네 언제 또 벌써 시작했냐 시작했냐 아니 아 이거 엄청나게 간이다 저 염통도 좀 주세요 아이 맛있다 간이 저게 또 철분이 많잖아 아 그래요 형 떡볶이 와 떡볶이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밀떡 난 밀 좋아해 와 이게 떡이 지금 막한 떡으로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와우 아 맛있다 야 간도 맛있다 간이 촉촉해 아니 진짜 시장에 빠지잖아 태어나오기 힘들어 이거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지금 막한 거라 진짜 맛있어요 미션 미션 하실 거죠 미션이 뭐죠? 야 미션 해야지 재석아 야 떡국 야 우리 여기 사장님한테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 맞아 맞아 워낙에 또 요리를 잘하시니까 여섯 번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번 해봐요 사장님 떡볶이에 들어가는 아니야 떡볶이에 들어가는 아니야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볶이에 왜 정신차려 자 그러면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서 나온 재료만 구매해서 떡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떡 떡 오케이 떡국은 그러면 살은 떡국이죠 떡 첫 번째 재료 떡이고요 네 일단 떡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떡 떡은 있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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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하셨답니다 게시 맞죠? 아 이게 또 배워야 된다 이거 처음에 돈이 들어오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사장님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쇼 맞다 이게 떡 잔치 될까봐 풀났네 이거 형 질문에 약간의 힘을 살짝 좀 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떡국에 꼭 필요한 그럼 떡이라고 나올 것 같아 떡이란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떡국에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재료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딱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 하나만 야 근데 육수 하나 나오면 진짜 근데 사골 육수가 나오는 게 최고지 미래가 그려진다 떡만 한 아 야 여기 야 너네 진짜 송편 하나씩 먹여주고 싶다 아니 됐어요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 송편 진짜 맛있어 여기 형 형 도둬어주세요 야 여기 알아서 먹게 송편이 맛있어 지금 갑자기 일로 와 야 일로 와봐 송편은 야 어디가 먹을게요 아니 추석이면 여기 송편을 왜 줘요 송편이 맛있어 갑자기 일로 와 야 일로 와봐 왜 송편이야 왜 그래 형 형 일로 와 괜찮아 그래 야 내가 얘기한 순대국집이 여기야 아 그럼 여기 석진이 형의 맛집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먹고 싶은 거 야 지금 진호가 점심시간에 나와야 돼가지고 야 이거 맛있어요 일단 맛있겠어 딱 봤어 미션을 빨리 해버리자 형 어 저 두 분 좋다 어 눈치 빠를 거 같은데 어 네 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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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완전 세련되고 센스 있어 보이셔가지고 어 굉장히 그 좋은 대답을 해주실 거 같고 어디 가고 계셨어요? 아 여기 친구랑 밥 먹으러 놀러 왔어요 아 여기 맞죠 맞죠 네 뭐 드시러 가는 길이에요?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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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국수 아 국수 육수 죽이지 쌀국수는 육수에요 엄청 육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 그러니까 원래는 육수로 때리는 분이네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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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그 쌀국수 그 공탕 육수 쫙 그런 거 왜냐면은 진짜 이게 또 그 국물이 아침에는 땡기거든요 그렇죠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유진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예 자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계란? 오오 계란? 오오 오오 계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육수를 이렇게 깔았는데 계란을 깔다고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달걀 자 두 번째 재료 달걀이요 아 예예예 달걀 대박이다 딴 게 나왔어 됐어 됐어 아 달걀 이것만 해도 어디야 아 좋아 좋아 떡 안 나온 게 어디야 우리 육수 없으면 무조건 고기 있어야 돼 근데 맞아 고기를 볶아가지고 해야 돼 이번에 형 좀 젊은이들 어 여기 좋은데 엠지 엠지 여기 엠지다 엠지다 엠지에요? 엠지에요 딱 아 하나만 여쭤볼게요 20대 계신 20대 있으세요? 자 하나만 여쭤봐도 되죠? 일로 오세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못 봤어요 여기 도로니까 좀 옆으로 갑시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새해 복 아 새해 복 본인한테 좀 새해 복 좀 달라고 아 다시 가세요 완전 슈퍼이네 정환 씨 어디서 근무하시면 여쭤봐도 돼요? 저요? 저 운현역 사거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일 하신다고요? 빨리 오셨네 에이치 에이치아이? 아 알죠? 에이치아이 휴먼 리소스 휴먼 인턴 아 인사과요? 인사과? 아 인사과 인사과의 근무하시는구나 이거 회사 저퍼인가 봐요 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입으시니까 약간 힙해 보이네 엠지 아까 엠지 폐지 다 하더라고 엠지 폐지 엠지 폐지 평소에 많이 까부는 스타일이 있어요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텐션이 올라왔어요 텐션이요? 올라오지 대답 잘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원 씨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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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 달걀 오케이 고명 달걀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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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당황했어 왜요? 그거가 문제야? 왜? 난 잘했는데 고? 이런 표정이었어 이거 뭐야? 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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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가 혹시 막 릴스 이런 거 많이 찍지 않아요? 어떻게 알죠? 혹시 사랑스러워 할 줄 알아요? 그거 정원 씨 어떻게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한다 잘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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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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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원 씨 하여튼 고마워요 세 번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예 정원 씨 네 MG 아니죠? 네 진짜 40 되게 40 근데 원래 MG대 MG 있고 이름표제 안 하거든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정원 씨가 이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진짜 40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77? 87 야! 귀를 열어 깜짝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잘못해 죄송해요 정원 씨 MG MZ MZ. 저것씩 가요. 77. 사랑의 통화에. 지금 필라테스 쪽 난리 났어. 저기 많으시네. 소리 질러. 하지 마 형. 소리 질러. 지르잖아. 왜 소리를 질러라는 거야. 호흡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손 흔들어. 아세이 지. 유세이 석진. 지. 아세이 왕. 유세이 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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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여쭤보자. 바로. 저기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소리 질러. 야 이제 그만해요. 형 그만해. 떡이고요. 또 떡이 나왔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김치가 구울 것 같다고 질문 하나 하시죠 형님. 사장님.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공식으로 하는 거야 뭐야. 공식으로 하는 거지. 공식으로 하는 것.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재료. 재료요? 네.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계란? 구명 달걀. 떡. 가래. 하나 둘 셋. 재료요? 네. 떡국에 들어가는 거는 소고기도 있고. 우와. 떡국에 들어가는 거는 소고기도 있고. 우와. 대박이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야 야 야 제작진들 지금 당황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게. 이렇게 제대로 급하게 못 자라 그러면. 떡인데. 생각 안 나오면 떡 그러거든. 자 자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많이 파세요. 야 야 제작진이 이렇게. 형 우리 끝났어. 육수도 거의 뭐 나온 거야. 아 야 소고기도 사야 돼 이거. 소고기. 소고기도 사자. 여기 사자. 이거 나오면 끝이야. 뭘 해도 마. 이거 맛없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마세요.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자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찾았어. 뭐야. 요 소고기를. 소금에다가 그냥 이거를. 볶아. 볶아 버리고. 이것도 소금에 좀 담가 놔. 그냥. 저 고기 달달 볶아봐. 달달 볶아봐. 야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다. 어 괜찮아. 야 고기를 최대한 많이 다 넣어 다. 다 넣을게. 며칠 전에 떡국을 했어요 내가. 고기 기름 나 고기 기름 나 괜찮아. 너. 그럼 내가 지단할게. 어. 여기다가 소금 넣고 해. 진짜. 지단할게요. 그리고 지단 말고 계란을 계란국처럼 풀어도 맛있어. 아 그래? 어. 뭔지 알죠 형. 어 알아. 계란국처럼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하면. 자 지단 지단들 하세요. 아니 아니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저기 재석아. 토시해 토시. 재석아라니. 아니 미안합니다. 아무수 아무수 아무수. 미안해 아버지. 소금. 안 했어? 계란을 계란국처럼 풀어도 맛있어. 불 켰어? 네 불 켰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자신의 계란국. 아니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정성이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진호를 위해서. 그게 그 저. 이거 그래도 소고기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거 그래도 고기본물이라도 이거 할 수 있는. 형 맛있겠다. 어. 형 그냥 물 넣어. 그래. 물 넣어서 그냥. 계속 그냥. 육수네. 이게 육수예요 소고기 육수 이제. 괜찮아요. 이 정도에서 계속 하다가 물 이제 쪼끈쪼끈 씹으면. 야 근데 이걸로 해서 저 소고기로 맛이 내면. 대박인 거죠. 근데 형 알잖아 우리 런닝면에서는. 맛있어. 어떤 음식이라도 다 맛이 올라와요. 아 이거 라면 하나 스프만 까놓으면 이제 끝인데. 그러니까 미치지. 아 이거 라면 하나 스프만 까놓으면 이제 끝인데. 그러니까 미치지. 떡볶이에 스프가 들어가면. 아 그럼 맛있지 맛있지. 아니 지금 지금 안 되잖아. 저는 라면 스프에 넣어놔야지. 야 저거 하면 돼. 네. 아 그거 하면. 우리 형님 미션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자. 그렇지 그렇지. 진호가 오기 전에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봐. 아마 맛은 날 텐데 깊은 맛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맛은 있어. 근데 떡국 맛만 나도 괜찮은 거야. 그럼 그럼 그렇긴 해. 잠깐만 이거 잠깐만. 물을 좀 일단 좀 더 넣어. 야 야 야 야. 좋아요 좋아. 이거 저기 저기 잠깐만 떠야겠다. 형 이거 저기요. 저거 내가 뜰게 여기 형님. 나도 바닥에 나도. 그래도 혼자 살았던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호야 달걀 닦았구나. 네 오빠. 야 맵다. 지단을 얼마나 하려고. 지단할게요. 알았어 그럼 풀게. 왜 앞에는 다 놓지 마. 얘는 그걸 다 해. 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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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지단할 거야 아니면 이걸. 그냥 넣기로 했어. 이걸 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아 그래. 그럼 지단. 알았어. 지단 하나만 할까. 얘 가만 놔뒀으면 얘 이거. 난 다 넣었지. 누나 지단할 줄 알아? 어 지단할 줄 알아요. 한번 보자 한번. 네. 식용유 있어야 되지 않아? 식용유. 근데 식용유 없잖아 우리. 그건 좀 줘야죠. 코팅 팬이면 사실 되긴 되는데. 왜냐면 이게 두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떠나는 게 되게 기술이더라고. 그래. 기름 없으면 안 돼. 오빠 뚜껑이 열을. 그래 그래. 누나 요리 이제 다 됐다 진짜. 요리의 신이다 요리의 신. 뚜껑이 열 줄 알고. 됐어 됐어 됐어. 오 좋아. 오 이것도 돌리는 것까지. 완전히 완전히. 아니 왜 떨어지는 게 뭐해. 한번 보자 한번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지단 쇼. 고기가 좋아서. 오 소리 그럴듯해 쫙 부어야 돼. 오 소리 그럴듯해 쫙 부어야 돼. 아니야 이거 이거. 쫙 부어야 돼. 아니야 이거 이거. 해봐. 해봐. 더 높여.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둘러야 돼. 둘러. 둘러야 돼. 아니 둘러. 아니 후라이팬으로. 후라이팬으로 두르면 돼. 왜 계란 지단이 반달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얇고. 아니 냅도 못 잡아 한번. 기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채워지네. 이렇게 채워지네. 이렇게 채워지네. 지호가 의외로 저런 것도 잘한다니까 깔끔하게. 우무라이스 그거 같아요. 계란 지단 몇 번째가. 처음에 하는 건데. 태어나서. 이거 처음 해봐. 잘한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끝났어. 괜찮게 나왔어. 왜 이렇게 잘하냐고. 되게 잘한다. 지단이 예쁘게 나왔어 심지어. 뒤집어야 되지. 뒤집어야 돼. 잠깐만 나봐 나봐. 뒤집을 필요가 있는데. 뒤집어. 뒤집어. 오빠. 잘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딱 됐지. 실패가 없네. 그럼. 아니 형 바꿔야지.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 아니 그걸를. 아니 형 잘라도. 그걸로 닦으면 어떡해. 자자자 좋아. 깨끗했어. 야야야야야야. 야 너 너무 잘했다. 잘했어. 지단 예쁘게 만들었다. 너무 노랗게 잘했네. 향이 참 좋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와 너 잘한다. 요리 쪽으로 나갔어야 돼. 잠깐만 이게 근데 고기 냄새가 확 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맛을 봐도 의미가 없어요. 물을 좀 더 넣어야 돼. 맥맛이야 맥맛. 그런데 이거 너무 졸이면 고기를 너무 넣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물을 좀 더 넣어야지. 소금도 더 넣어야 되고. 아니 소금은 지금 넣으면 안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넣으면 이게 맥맛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소금간을 살짝만 해 놓고 계란 풀고. 아우 뜨거워 씨. 살짝만 해 놓고 계란 풀고. 아우 뜨거 씨. 아우 뜨거워 씨. 아우 고기 다 따르니까 당연히 뜨겁지. 왜 그런 거야 지금. 야 이 몽충이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고기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고기만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지 고기는 맛있지 뭐. 맛없겠니. 그런데 간이 안 됐을 거야. 형 간이 안 됐지. 고기는 너무 좋은 고기 주었어 사장님이. 고기가 되면 될 수 있어 그러면. 형. 물을 좀 더 넣어야지. 아니 떡을 넣으면. 떡 좀 이따 그렇지. 와 와 와. 어 그럴싸해. 계란 풀어 계란 풀어. 아니 떡을 살짝 익히고. 살짝. 밥만 먹으러. 야 우리가 김치 샀네. 어 깁치 삶은 거 우리 딱 먹으면. 아 맹맹해. 아니야 조금만 더 넣어야 되는데. 어. 아니 일단 끓을 때 끓을 때 넣어야 돼. 아니 괜찮아요. 끓으면 좀 더 쫄면 짜지니까. 그냥 소금 떡국이에요. 소금 떡국이에요. 아니 그게 이게. 소금 떡국 쳐도. 달걀 달걀 달걀. 형 맛은 나는데 깊이가 없다라는 거야. 봐봐 봐봐. 아니 그런 그냥 그럴싸해 근데. 깊이가 없어. 이게 떡이 다 저기 돼야지. 그렇지. 쟤 또. 아니. 맛없는 거 못 참는데. 아니 맛은 있는데 그럴. 그러니까 깊이가 없지. 그러니까 맛이 없지.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니까. 여기에 형 다진 마늘이랑 간장만 조금만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 아주 살아나요. 뭔 말인지 알죠. 깊이가 없지. 후춧가루 좀 넣어야 되는데. 후춧가루. 됐어 됐어 됐어. 후춧가루. 야 근데 이거를. 세배 할 테니까 후춧가루 주면 안 돼? 진짜 세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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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덕담 해주시고 후춧가루 주세요. 저희 진호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그래요. 후춧가루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 세배 하니까 후춧가루 준다. 아 후춧가루.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야 좋다 좋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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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돼. 후추만 들어가도 달라. 소금이니까 이거는. 맛소금인데 형. 야 이거 맛소금 넣으면 끝나. 맛소금이 뭐 면이지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진호야. 왔다 왔다 왔다. 진호야. 아 진호야. 아 이거 뭐야 이게. 너 떡국 만들어 준다라고 지금 봐라. 콤부타 잘 찍었어요? 콤부타 콤부타. 아 진짜 콤부타. 콤부타 콤부타. 말 좀 똑바로 해. 형이나 똑바로 해요. 이거 떡국이야 이게. 어 떡국. 야 이거 떡국을 보니까 처음 만들어 보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재료가 좀 없어. 재료가 사실 좀. 오빠 지단 어때요? 어우 좋아. 잘 됐잖아요. 잘 됐다. 와우. 아 여기 석삼아. 어때 먹어봐. 맛있어. 아니 너는 그걸.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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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때 괜찮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딱 이거 지단으로 해줄게. 후춧가루 빡. 근데 달걀에. 달걀에 소금 많이 넣었나 봐. 그쵸? 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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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엄청 짜. 많이 짜. 짜 짜 짜 짜. 어우 너무 짠데? 어우 너무 짠데? 어. 안 짜. 많이 안 짜. 짠데. 짠데. 혀가 없어? 왜 안 짜? 혀가 없어. 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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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달걀 남은 거 없어? 물 타. 여기다가 소금 났다고? 어 여기. 안돼 안돼. 그럼 이거 못 먹어. 아니 그럼 해봐. 물을 넣어. 이게 있어요. 넣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넣어봐. 물을 좀 더 넣으면 되잖아. 해봐.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나 지금 넣어야 돼. 나 지금 넣어야 돼. 나 지금 넣어야 돼. 나 지금 넣어야 돼. 나 넣어야 돼. 나 넣어야 돼. 야 그걸 다 넣으면 어떡해. 야 난장판이구만이고 난장판이야 어? 야. 아니 야 이걸 이렇게 많이 넣어. 그냥 먹어봐. 아니 아니야. 형 올라왔지? 야 이거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올라왔어. 이 떡볶이야. 올라왔어. 됐어 됐어. 야 이걸로 충분해. 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됐어. 너무 맛있어. 이걸로 가. 와 근데 우리가 이 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야 맛있네. 오히려. 담백. 담백해서 좋아. 야 진호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지금 먹는 거야 지금. 신기해 이런 비저리는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근데 먹어봐봐 진호야 너무 맛있어. 야 요리에 무슨 정답이 어디 있니? 오빠 이제 떠요 진호가? 맛있겠다. 고기 좀 많이 떠줘라 고기. 짜면 좀 고기 맛으로 먹게. 고기 맛있어 맛있어. 너 놀라지 말아라. 고기가 밑에 많이 깔려있어 지호야 좀 더 줘. 알았어. 됐다 됐다 됐다. 예쁘다. 올려야지 올려야지. 아니 예쁘다. 모양으로 모양은 예쁘다. 새로운 스타일의 떡국이야. 우리 산 거 먹어도 되지 김치. 야 우리가 김치 샀네. 자 일단 저 우리 저. 그동안 우리 석삼이 형이 없는 동안 또 우리 런닝맨을. 함께 해준 우리 또 진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진호야. 덕분에 재밌었다 야. 진짜 고마웠고 앞으로도 진호는 또 함께 할 거지만. 오늘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저희 정성이 좀 들어갔으니까 한번 좀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한술 떠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먹어봐 맛이 어떤지. 김치에다가 딱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떡국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그게 떡국이죠. 그럼 이게 뭐겠니. 고기 진짜 너한테 절반은 없어. 고기에 떡에. 야. 솔직한 거 얘기해봐. 근데 저 형도 맛평 솔직하거든. 맛있어. 맛있지. 저렇게 맛있게 먹다니. 맛있게 먹다니. 어때요. 어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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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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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맛있어. 그치. 떡이 되게. 엄청 부드럽지. 떡이 이렇게 맛있어? 응. 떡이 진짜 맛있어. 재료가 좋으니까 이렇게 끓여도. 응. 떡국이 너무 맛있어요. 떡하고 고기는 완전 잘 익었네요. 아 그치 그치. 떡국 어렵지 않네. 너무 맛있어. 쉽네. 맛있어. 맛있어. 젓가락으로 먹어봐. 대성공이야. 음.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젓가락으로 먹어봐. 야 떡국을 누가 젓가락으로 먹어봐. 두 번째로 이제 조나단 씨에게. 음식을 대접하러 가야 되는데요. 원하는 번호 하나 또 골라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신감이 생겼어 지금. 이거 이거 돼. 형 근데 갈비찜 이런 거는 좀. 아닌가. 또 온전지. 각종 전, 갈비찜, 잡채, 손만두, 떡국, 약밥이 적혀 있고요. 몇 번 형 이거. 5번 가자 5번. 5번 5번. 5번. 가. 10점이 5번 했으니까 5번 가자. 5번 가자. 각종 전. 각종 전. 전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나요? 기름은 주죠 기름은. 자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조나단 씨에게 직접 만들어 대접할 음식은 전인데요. 저는요 오색고치전, 동태전, 육전, 호박전, 동그랑땡 등 다양한 전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명의 시민에게 설 명절에 먹는 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서 나온 전을 다 만드시면 돼요. 여기도 시장 있어요. 맞아요. 문문시장. 아유 여기도 맛있는 거 봤는데. 우와 이거 봐. 아 너무 좋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대박. 이야. 시장하니까 좋다. 우리 달달한 거 하나 먹읍시다. 아이고. 와 잉어빵이다. 오셨다 잉어빵. 와 잉어빵이다. 오셨다 잉어빵. 이거 우리가 또 잉어빵. 사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죠? 네. 저 우리 설에 전을 먹지 않습니까? 전. 설에 먹는 전은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아 전. 전 전 전. 동태전도 있고. 동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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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전 감사합니다. 세웅 많이 가네. 동태전. 아 손 많이 가네. 감사합니다. 동태전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다 하나씩 받았어요. 자 우리 저기 여기 좀 드세요. 꼬리부터. 꼬리부터. 나도. 앙. 예 안녕하세요. 맛있어 이거. 사장님이 잘 하신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도하다 꼬도하다. 아유 미용실 봐. 안녕하세요. 물어봐 물어봐. 어디 파마하고 파마하고. 정경호 정경호. 여기 여쭤보면 되겠다 미용실. 안녕하세요. 아유 파마하셨네. 파마하셨어요. 아유 발깍 쓰기다. 안녕하세요. 아유 파마하셨네요. 벌써 끝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파마 되게 잘라 그랬어요. 아 파마 오늘 하셨어요? 아 파마 오늘 하셨어요? 아 파마 오늘 하셨어요?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아 잘났어요. 오늘 이렇게 운이 좋으려니까. 예. 석진 씨도 만나고 이렇게 기쁜 사람도 만나고. 아니 근데 파마는 벌써 이렇게 끝나셨어요? 오늘 하셨대. 야 근데 멋있으시죠?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저 우리 유선생님도. 예. 한번 한번 해보시지. 한번. 잘라줄 수 있어. 예예? 잘라줄 수 있대.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형님. 여기 그. 형님이랑. 형님 맞죠? 아니 맞죠 형님이죠. 형님 근데 머리 수위 이렇게 많으세요. 형님 비결이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은. 예. 아니야 머리 수위 없어 내가 지금. 하하하하. 웃는데. 아 파마로. 아 파마로. 아 파마로 이겼던 기술이. 되게 많아. 아 아 아 아. 야 기술 좋으시네. 저기 저. 이쁜 언니. 저는 지효입니다 지효. 지효 씨 지효 씨. 네. 홍지호 씨. 네. 홍지호 씨. 어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야 내가. 네 네 네. 뭐요 추천 하셨어요. 여기 저 개형님 있잖아. 아 네 네 네 네. 아 회장님하고 현대관 같이 지내는 사람. 아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연장도 됐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계약도 한번 잘 추진해주세요. 회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광고하겠다. 대박이다. 아 네. 형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설에, 설에 먹는 전은 무슨 전이 있을까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 전. 설에 무슨 전 드세요? 육전. 육전. 육전 기가 막히지. 육전. 선생님, 갈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세요. 설에 먹는 전. 동태전. 이제 우리가 두 분만 더 하면 돼. 동태는 육전만 남으면 좋은데. 맞아. 야, 반찬집이다. 닭가슴살 샐러드하고 또 종국이 미친.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겠는데? 달래, 달래. 야, 반찬 좀 사가. 얘네들 또 혼자 사는 애들. 야, 달래 맛있겠는데? 달라 해, 달래. 형, 달래, 달래. 너 달래 해. 야, 얘가 어디 시장 와서 이렇게 사달라는 게. 얘는 옷도 안 사잖아, 잘. 아무것도 안 사지. 이런 건 좋지. 이런 건 완전 도라지, 도라지. 다른 반찬. 반찬 어떻게 해요, 사장님?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이거? 싸다, 싸다. 진짜 저렴하다. 이거 뭐야? 이거 저기인가?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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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이거 뭐, 굴 뭐야? 굴. 우와, 굴! 오징어 젓도 하나 넣어주시겠습니까? 굽 하나 더. 굽 하나 더. 굽 하나 더. 먹어, 먹어. 나 집에 들어가서 밥, 우와, 엄청 맛있게 먹겠다. 재석이 형이 이제 자취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왜, 자취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이 형도 살 수 있어. 당연하지. 얼마나 좋아. 형이 이렇게 나와서 민생 챙기고. 그럼. 너 이제 저기. 대통령. 너 이제 출마만 하는데. 대통령. 형이 이렇게 민생 챙기고. 야. 와서. 출마. 그냥 사람들에게, 상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형. 너네, 너네 반찬 사는 거를 왜 민. 형, 형. 쓰레기 떨어졌어요. 이거 찍어, 찍어. 이거 안 해? 형, 형. 형, 형.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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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찬. 아, 참나. 최고죠. 단백질도 있고. 야, 종국이가 다 괜찮은데 반찬 가게를 못 지나가네 얘가. 왜냐면, 햇반 하나에 이런 것만 다 안 보다. 아, 제가 느낌. 아, 우리 사장님한테 그거 여쭤봐야 되네. 여쭤봐야지. 사장님, 설에 전 먹잖아요. 그렇지. 설에 먹는 전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찌짐이, 찌짐이. 혹시 아시는? 어떤 전 드세요? 어떤 전? 하나, 둘, 셋. 동태전? 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짱이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한 분만 더 얘기하면 되죠? 마지막 한 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젊다, 젊다. 아, 젊은 사장님이. 아, 야. 여기 일단 파이팅이. 파이팅이 있어, 파이팅이. 파이팅이 좋네. 사장님이 청년이시잖아요, 청년. 몇 살이세요? 아, 저는 이제 서른 하나예요. 이야. 야, 야. 아이, 느낌 자체가 에너지가. 야, 근데 잘생겼, 잘생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한 지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여기선 얼마 안 했어요. 아, 그럼 다른 데 계시다가 이러셨어요? 네네네. 아, 본인 사장님이에요, 여기 사장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근데 파이팅 있다. 물어보죠, 형. 아, 자, 그럼 한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준이요. 준 씨. 네, 네네. 우리 준 씨한테 약간, 약간 그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잘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듣죠, 듣죠. 있어, 있어, 있어. 아니, 공유 있어, 공유. 어, 어, 어. 듣기는 했는데. 그래, 듣죠, 있죠? 입모양의 공유가 좀. 어, 맞다, 있다, 있다, 있다. 내가 공유하고 친한데. 어, 공유 맞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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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이모님들이 종종 해 주시긴 하는데. 용문시장의 공유를 해. 찾았다. 자, 우리가 용문시장에서 공유를. 찾았다. 자, 우리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설에 먹는 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전 드세요? 설에 먹는 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전 드세요? 설에 먹는 전. 어떤 전 드세요? 설에 먹는 전. 동기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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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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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던 대답이에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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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 있다가 좋다. 파이팅 있네. 아니, 동기태전이 시점에 나온다. 무조건 동기태야. 됐어, 됐어. 동기태전이랑 6전. 딱이네, 딱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방송 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아니, 왜 한 마디도 못 하냐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봐. 한 마디 하겠냐고. 저 어린 놈의 자식자가. 준하다, 형들 왔는데 안 일어나? 아니, 형, 아니. 너 오늘 팰 거야. 너한테 좀 맞자. 너 형도 왔는데 90도를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멋을 냈어? 아니, 오늘 그냥. 원래 멋나있네. 지난주에. 어,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그래. 난 널 쭉 봐왔다. 아, 처음으로. 새해 많이 봐주세요. 그래, 그래. 야, 네가 나단이구나. 야, 인사해. 내 와이프야. 안녕, 나단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종국아. 인사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종국아.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됐어, 나단아. 이렇게 됐어? 나단아, 이거 네 거니? 아니, 네? 편하게 드세요. 아, 오케이. 네가 샀어? 아니, 네가 샀어? 제가 안 샀어요. 근데 왜 편하게 먹어요? 야, 불편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랬다니까요, 형님. 그래서 진짜로 우리 엄마가 보고 실수한 게 있었냐고. 실수한 게 있었냐고. 형 때문에. 누구? 엄마가 끝나고. 너 끝나고 남아 이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알지? 아니, 센산이 형. 야, 너 왜 여기서는 안 그러는데. 나단아한테 이렇게. 저는 동생들한테 아주 아주. 아, 그래? 엄격하네. 그래서 엄마가 팬다는 게 뭔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통역해드리기가 힘들었어요. 형 때문에. 명월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동작이, 동작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석삼이 형 그때 없을 때. 그래, 네가 도와줘서 고마워.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한 거고. 조금 이따 잘하면 좋은 선물도 받아갈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게임까지 선물을 줄 거야, 우리가. 그래서 너 100만 원 준비했대? 그 정불로요?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나단아. 네? 난 못 들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 혹시? 200만 원 정도 준비했대. 200만 원 정도 준비했대. 내가 100만 원 정도 준비했대. 야, 석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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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통하는 게 있는 거 같아. 이거 뭔가 갑자기 맛있어. 음.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 이것도. 진짜로. 네가 다 먹어서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이것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이거 진짜, 그 뭐지? 크림이. 맛있어, 혼자 다 먹었어? 맛있어? 야, 기가 막히대. 이 τι 보여? 그래?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저 이제 전 두 가지 종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동태전도 있고 동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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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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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전을 한번 또 한번 해봅시다 또 나단이 또 위에서 또 어 우리 뚝딱이니까 우린 또 아니 요건 뚝딱이에요 형 간단해요 밀가루만 펴놓고 계란 풀고 원투 원투야 아 요거는 참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 까시 발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동태전 그릇 아 쓰레기 버리려고 이걸 달라는 거야 네네 네네 너 딴 거야 내가 이거 달걀 하여 해놓을게 달걀 몇 개면 돼 7개 충분해 그러니까 7개면 돼 소금 간에 하셔야 돼 근데 여기다 소금 간에 아니 근데 아까 너무 짜서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아니 그러면 해줄게 하잖아 형 형 후추 뿌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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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왜 뿌려 아니 밑간 살짝 하면 많아 그건 고기에다 밑간 해야지 그냥 아니야 고기 아니 여기다 여기다 그냥 해도 돼 괜찮은 거 어? 여기다 그냥 해도 돼 괜찮은 거 어? 아 후추는 고기 위에 뿌리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 아니 그거는 그냥 먹을 때 그냥 해줘 아닌데? 그냥 해 해 해 그냥 해 해 해 아니 근데 지효한테 한 번 맡겨봐 아니 아는 거야 아니 지효한테 맡겨 내가 내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해 해 해 해 누나 해봤어? 어 해 봤지 지금 아 밀가루 위에다가 후추를 하겠다고? 근데 이러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세 크게 지자가 없어 이거 오빠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제조를 놓고 배랑으로 해서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너부터 조금만 해 조금만 자 소금에 근데 간은 지효야 그 저기 저 저 세찬이가 하자 저 세찬이가 하자 내가 할게 아니 다 했어 아니 그러니까 지효가 하게 놔둬 다 했어 야 지효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근데 근데 왜 얘 하는데 다 놔두라는 거야? 아니 너무 맛있게 하잖아 아니 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무기는 이렇게 아니 놔둬 그러니까 놔둬 그냥 놔둬 나란아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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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에 어 놀라지마 근데!! 여기다 소금간을 해야 한다니까? 여기 고기 위에다가 이거 원래 여기 위에다가 후추만 해 후추만 후추만 해도 괜찮아 아 알아두도 돼 에에에에에에에 University 아 조금만 해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 와 National 할게 일 dès ala 너 뒤 돌아있어 너 뒤 돌아있어 보지 마 이런거 야 temaki 싸우는 거 아니야 사우는 거 아니야 대화야 대화 야 야 됐어 그만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지국류 뿌려. 아니지 아니지.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란. 싸우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에 불가루를 하고 되라면 안 돼요. 괜찮아 그냥 길어. 불을 안 했는데 불을 안 켰잖아. 불을 하고 있어.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이게 코팅이라 괜찮아. 재미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제발 말 좀 들어라 형들. 진짜 쪽팔리게 진짜. 조나단 안 나가 있어. 야 너 나가. 내가 이래서 서원에 내 가족끼리 안 보일라 그러는 거야. 그러네 애 앞에서 쪽팔리게 진짜. 야 나단아 이건 런닝맨의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 얘기하지 마라. 너 만약에 말하면 너 팬다 나. 왜 깡패야. 비밀이다. 만약에 말하면 너 팬다. 비밀이야. 그래 그래 공부됐다. 끝났어. 야 점심 땡겨와라. 보즈 다 됐어? 야 점심 땡겨와라. 보즈 다 됐어? 근데 미안한데 뭐 90초 미션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아니 이거 해 놔야지. 천천히 해. 엄마 거기 불려. 빰빰빰빰 빰빰 빰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니 시간이 없어 보다. 야 이거 거의 얼음이야. 야 지효야. 아니야 진짜 진짜. 이거 얼음이야. 이거 던지면. 이거 던지면 꽂히게 된대. 표창이야? 어 표창인데. 더 적어요. 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얼음 아니야 얼음. 너 그만해 어디. 퇴근해야 돼? 다음 스케줄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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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나달이 빨리 먹이고 싶어가지고. 어어. 그런 거야? 네네.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고기 구운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야 이거는.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거 그냥 고기. 맞아 고기. 고기 아니야 그냥. 그냥 구운 거야. 어? 그냥 구운 거 맞아. 아니 이걸 좀. 이걸 잘해야지. 이상하다 육전이 이런 거.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것도 있죠? 찍어 먹는 것도 있죠? 뭐? 어? 너 이리 와. 야 안 되겠다. 너 뭐라 그랬어? 찍어 먹는 거. 그럼 기다려. 알아서 해줄게. 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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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걱정하지 마. 다 맛있게 볼 테니까. 잘 됐다 이거. 이거 좀 잘 잘라서. 네 맛있겠다. 이거 디피 좀 해주세요. 야 나단이 좋겠다. 야 나단아. 소스 형이 만들었다. 어떤 게 나을까. 뭐요? 간장 소스. 간장 소스. 야 맛있겠다. 이거 잘 됐다. 이거 생선전 잘 됐다. 이거를 가위로 좀 잘라주자.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아 육전. 됐다. 맛있겠다. 아 나단이 얼마나 좋을까. 간장 간장. 됐어. 자 이거 치워 치워. 진짜 우리가 뚝딱 확인한다. 우리 뭐. 야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한다. 야 손이 빨라. 빨라 빨라. 다들 저녁 약속이 있나 봐요. 자 자 빨리 빨리. 오케이 됐어. 자 나단이 스탠바이. 나단이 스탠바이. 자 나단이 스탠바이. 나단이 스탠바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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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야 앉아 앉아. 리액션 준비. 자 맛있는 리액션 준비 준비 준비. 이건 거의 형 저기 뭐야 전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이거 파는. 그래 파는 건데. 너 거의가 생일이다. 먹어봐. 뭐 어떻게 순서를 좀 어떻게 하는지. 맛있겠다. 먹어봐 일단. 젓가락질 잘하는 거 봐. 와. 찍어서.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자 먹어봐 맛이 어떤지. 어때?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응 응 응 응.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동태점이. 굿이야 뭐야. 엄마 생각나? 이거는. 100% 이제. 야 진짜 맛있어? 100% 이제. 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가 잘해. 그러니까 우리 송 선생이 잘한다니까. 그래 그래. 송 선생이 음식을 잘해. 우리 음식이 과정은 이상해도. 과정은 이상해도 맛은 있어. 그게 신기해. 그냥 먹지 말고 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엉망침착일 것 같은데. 원래 그래 우리 음식. 동태점 먹어.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괜찮을 거야. 다 해동됐으니까. 그것 좀 안 해도 돼. 녹았어 녹았어. 그방 해동해가지고. 잘 녹았네. 아주 부들부들해. 네가 그만큼 귀용을 많이 받는 거지. 간 괜찮아 간. 간 딱 좋아하는 느낌. So delicious.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 Delicious. So good. 어떤 게 더 맛있어. 잘 먹는다. 동태점. 야 왜 왜. 어느 게 더 낫다. 저는. 동태점 녹지. 동태점. 그래서 사람들이 동태점 얘기 많이 하는구나. 동태점. 맛있어. 맛있어. 얘는 그냥 얘 없이도 먹어도 맛있고. 그래 그래. 너무 잘 구운 것 같은데 진짜. 와 재석이 형 똥 먹어. 야 똥 먹어. 난 젓가락 하나 줘봐. 맛은 보자. 나 진짜 식성 대단하다. 이거 저를 위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먹었어. 다 땄어 이제. 다 땄어 이제. 다 땄어 이제. 음. 와 이 형들 진짜 대단하다. 야. 이 형들 진짜 대단하다. 야. 와.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야 부자로라다. 여기서 약간 국 같은 게 있었으면 딱. 어어. 그건 네가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야 옆에 김종국 있잖아. 아 옆에 있네. 우리 쪽에 김종국. 다른 국. 반찬. 한 번 쳐다봐. 한 번 쳐다봐. 여기 국 하나 먹고. 여기 국 하나 먹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야. 간식에 푹 빠졌구나 완전히. 아 너무. 형 간식만 먹어. 네. 간식만 먹어. 저리 약간 이제 막 한국은. 아 왜 됐구나. 동생 알죠. 알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지 알지. 니 동생 알지. 이름이 뭔데 형이. 이름이. 어. 나순이. 나순이. 나단. 나순이. 조나단. 조나순. 나단야. 나순아. 바로 대명할게요. 바로. 나돌리면 나돌리면. 나돌리면. 비롯한 deliberate 사айт. 진입.